바오쌤이 농원에 소나무 전정을 하였습니다. 소나무 이발을 깔끔히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이발한 흔적을 남깁니다. 소나무 전정은 오래된 소나무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전정을 해줘야 되는데 오랜만에 2년 전에 전정을 해줬나 그리고 지금 올해에 또 이렇게 전정을 하였습니다. 죽은 나무 가지는 토비로 다 잘라내고 또 수영 잡아가면서 이렇게 소나무 전정을 해주었습니다. 엄청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다 마치고 나니깐 엄청 깔끔하게 소나무가 변신하였답니다. 소나무 전정 이렇게 핸드폰으로 인증사안 남기면서 바오쌤이 농원에 있는 소나무 들이랍니다. 예쁘긴 예뻐요. 전정 다 마치고 나니깐 전정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소나무 이발하는 날 하고 영상을 찍으면서 어라이 내 그림자도 보이네요. 내가 지금 핸드폰으로 영상 찍고 있는데 그림자도 보이네요. 날씨가 엄청 좋아가지고 성무님 앞에 돌단풍이 이렇게나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꽃 예쁘죠? 예쁨 예쁨 예쁨. 너무 예쁩니다. 이게요 은근히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소나무 전정이. 큰 가지들을 쑥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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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 잘라버리고 진짜 고난이도의 작업이랍니다. 전정이 보통 힘든 게 아닐 것 같아요. 이거 일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로 진짜로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요기 힘든 작업이 끝나니깐 요렇게 소나무들이 예쁘게 새로 단장을 하였답니다. 날씨도 좋고 청명하고 4월달 되면 요렇게 봄바람이 살랑살랑살랑 불면서 나무들은 초록색을 띄우며 죽은 가지들도 다 새싹이 파릇파릇파릇 싱그럽게 초록색으로 연초록으로 바뀌면서 이제 제법 꽃들도 예쁘게 예쁘게 피어있답니다. 핸드폰으로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날씨가 좋아요. 이 가지들은 전정 소나무 전정 꿈맛친 가지들은 이렇게 산더미처럼 쑥쑥 쌓여있답니다. 엄청도 많이 깔끔하죠? 이거 다 여기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잘라낸 흔적들이랍니다. 자 비닐하우스로 가볼까요? 제가 심어놓는 씨앗들 이제 제법 싹들이 많이 많이 나기 시작했구요. 9cm부터 했던 할미꽃은 하나하나 피기 시작해가지고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야생아 꽃이 얕 뿌려놓은 것들도 싹이 예쁘게 자라기 시작했구요. 제가 지금 어디 가려고 그랬냐면은 딸기꽃 보세요. 하얗게 요렇게 요게 딸기꽃이랍니다. 이제 빨간 딸기가 아마도 주렁주렁 열릴 거구요. 여기는 비닐하우스 옆에 할미꽃. 예쁘게 피어있는 자리랍니다. 할미꽃이 무대기 무대기 무대기로 요렇게 요게 할미꽃이요. 은근히 예뻐요. 예전에는 산소 이런 데서 할미꽃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게 잘 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미꽃 모정을 키우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도 요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동강할미꽃도 집에서 키운답니다. 영월 그쪽에 동강할미꽃 너무 예쁘잖아요. 요게요 동강할미꽃이 은근히 예뻐요. 보라색 이렇게 하늘로다가 동강할미꽃은 하늘로다가 요렇게 위로 올려다보고 있고요. 그냥 저희 집에 이제 하얀 할미꽃 노랑할미꽃 보라할미꽃 보라색 빨간색 할미꽃 그리고 토종할미꽃 그리고 동강할미꽃 이렇게나 있는데 요렇게 9cm포트에 요렇게 담아놓고 많이 분양해주고 그러면 참 좋아한답니다. 요거는 민들레꽃입니다. 민들레꽃에 꿀벌이 푹 빠져있네요. 요거는 작품으로 만든 돌담풍꽃이랍니다. 돌담풍꽃 예쁘죠. 예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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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체랍니다. 자 사진을 이제부터는 사진을 제가 한장 한장 찍었습니다. 자 보세요 사진. 요거는 지부에 목련꽃이 요즘 목련나무에 활짝 피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목련꽃 옆에 소나무들을 다 전정해준건데요. 하나하나 요렇게 제가 사진을 찍었답니다. 변신 소나무 변신 깔끔하게 전정 마치니까는 엄청도 소나무가 훤혼해 보이면서 옷을 훌훌 벗어 던졌더니 죽은 솔나무 가지서부터 솔가지서부터 다 쳐내고 그랬는데 엄청도 예뻐요. 와 예쁘죠. 아주 깔끔하게 잘 소나무 나무 다듬기를 하였답니다. 작업할 때 보니까요. 엄청도 힘든 작업이더라고요. 이게요. 은근히 엄청도 와 대단히 이거 전정하는 사람들 힘들 것 같아요. 성모님 앞에 소나무도 이렇게 전정해주니까는 깔끔하게 이발을 하니까 엄청도 깔끔하고 좋죠. 우리 이제 세미하고 까미 개를 이거 흔적이에요. 소나무 가지 쳐낸 전정한 흔적들.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엄청 산더미처럼. 이거는 이제 이 소나무는 작품 소나무로다가 만들어놓는 건데요.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제가 사진 찍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컥컥컥컥 핸드폰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 사진은 별로지만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예쁩니다. 와 우리 작품으로 만들어놓는 타조. 이거 작품 예쁘죠. 그리고 애기 수선화 꽃도 예쁘답니다. 우리 쌤이에요. 쌤이 쌤이 예쁘죠. 쌤이 지금 이제 4개월 되었습니다. 까미하고 쌤이하고 둘. 여기는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제가 다 심어놓는 비닐하우스. 오늘 영상 끝 하면서 목냥꽃 보면서 인준상 남겼답니다. 소나무 바오쌤이 농원해 소나무 전정해 준 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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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